아쿤텍 부스에서 전시중인 아크차단기 제품을 둘러봤습니다. 아크차단기는 전기 스파크 사고를 감지하는 차단기입니다. 이날 전시된 제품을 보고 처음 알았는데 멀티탭형 아크차단기도 나오고 있네요. 전기 스파크 사고만이 아니라 가전제품의 과도한 문어발식 사용으로 인한 과부하를 차단하는 기능도 있다고 합니다. 메인 분전반에 아크차단기 설치가 힘든 경우 이런 제품을 사용하면 좋을 것 같네요. 메인 분전반에 사용 가능한 스마트 아크차단기란 제품인데 누전차단기와 아크차단기가 하나로 되어 있는 제품입니다. 이런 일체형 제품이 아니라면 누전차단기와 아크차단기를 따로따로 설치해야 하는데 이 제품은 하나로 해결 가능합니다. 옆에 있던 제품은 메인 차단기로 사용하는 제품이고 이 제품은 슬림한 형태의 개별 차단기로 사용 가능한 제품입니다. 이런 제품은 얼마나 하나 물어봤는데 20A나 30A 가격은 동일하고 판매가는 35만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비싸다고 느끼실 수 있는데 아크차단기는 보통 이 정도 가격입니다. 아크차단기가 설치된 모습입니다. 별도의 아크차단기를 설치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 분전반 모습과 다르게 없습니다. 전기화재 사고의 원인 80% 이상이 아크에 의한 것이라고 하니 신축시 이런 제품을 사용하는 게 좋겠습니다.